안녕하세요! 이 코메다! 오늘은 쥬원이 마사지해주는 척! 어서 보겠습니다! 요즘 운동 좀 할만해?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성냥하지? 운동 좀 할만해? 네! 얼굴은 운동하는 얼굴이 아닌데? 잠깐만, 왜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 너 땀을 흘렸어? 운동 하나가 땀을 흘려서! 화의 실종 패션이야? 여캔 반바지 입었는데? 어우, 여캔! 어우, 여캔! 어우, 여캔! 뭘 하려고 또 이러는데? 아니, 안마를 흘려고 시원해. 안마 받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해? 시원하다. 시원하지? 보통 이제 안마 해주면은 안마 해주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맞지? 아이, 진짜 무섭다. 뭐 돈 뜯어내기 그런 거니? 아니, 나 얼마나 있는데? 8천원. 오케이. 5천원에 내가 30분 안마 해줄게. 30분이나? 응. 이쪽이 혈이거든? 오오. 이쪽이 혈이야. 이 혈을 아는 사람들은 요 하나 썰고. 500원에 5분만 해줘. 아악! 아니,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은 나 더 해줘. 너무 시원해. 맛보기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돈을 들고 오든가. 얼마까지 쓰려고 그래? 아, 알겠다. 이거 그거지? 5만원 채우기. 시간 초과 계속 해가지고 전제선 뜯기 이런 거. 방금 다 받은 거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도 좋아. 내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있어, 지원아. 진짜? 왜 나 지금 알았어? 그거 할 수 있어? 두둑 두둑. 당연하지. 말 좀. 예전에 한번 해주지 않았나? 돈을 줘야 해주지. 뭐야, 3천원 밖에 없어? 아니, 3천원 받았으니까 나 안 넣어도 될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계약 전에 3천원. 그리고 다 받고 나서 카페이로 2천원 더 보낼게. 만약에 기분 좋다. 그러면 3천원 더 보낼게. 제로 수축이 좋아요. 3천원 먼저 받았습니다. 안마해줄게. 이게 있었어? 사왔지. 나 안마사 아니야. 그거 봐. 반대로 반대로. 대가리를 이쪽으로 하라고. 그 반대로가 아니고 대가리를 이쪽으로 하라고. 너 다리에 근육이 심하잖아. 다리에 근육이 심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설명을 해줄게. 여기가 이제 종아리근이야. 여기가 각성리근. 내 친구 중에 섬이 있는데? 이거 어때? 오, 시원해. 진짜 시원하지? 오, 완전. 손을 밑으로 내려. 여기 팔 근육 있잖아. 여기가 랄근이야. 랄근? 랄근. 랄근. 랄근이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은 이제 뽕근이라고. 시원한 거 아니야. 왜 뽕근?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 그게 거기서 유래됐어? 뽕근에서 뽕근이 유래가 된 거야. 아, 그러네? 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바세린 같은 거를 발라서 조금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야. 오, 뭔가 적응간 없다.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지금부터 아직 아니야? 이 느낌으로 갈 거야. 뭘 돌리는 거야, 지금? 뭐, 어깨? 수건을 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 편안하니, 눈이 따뜻하니 좋아. 눈 감고 편안하니 쉬어. 자, 일단은 이 느낌 어때? 시원해. 시원하다. 이게 그리고 지금 로션을 바르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자. 어, 너무 시원해. 어때? 시원해. 시원해? 괜찮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어. 어, 너무 차가워. 왜, 왜, 왜. 차가워, 차가워. 왜냐면 요즘에는 열대야잖아. 시원하니. 이렇게 풀어주면서. 간지러워. 시원하니. 시원하니. 누가 마사지 받으러 가서 교양할게. 알겠어. 알겠어. 시원하다. 시원하지?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 네. 당연하지. 로션을 발라주는데, 시원하. 촉촉하지, 그러면. 천천히 눈 감은 상태에서 이제 어깨 이쪽부터 이렇게 해서 살짝씩 돌려주세요. 그렇게 때릴 뻔했어요, 릴렉스. 이쪽으로요. 아, 돌리라고? 네,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에서. 몸을 뒤지고세요. 자, 얼굴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드릴게요. 바라지 마세요. 아, 진짜 소원하다. 앞쪽에 근육을 풀어줄게요. 시원하다. 간지러워. 간지러워? 손으로 해야겠다. 아, 소원하다. 아, 어떤 제품이야? 여기가 블루 제품이네? 화장품이 블루라고? 화장품 회사가 블루라고. 손으로 봐. 약간 저까지. 이렇게 좀 씹어 있어봐. 네. 어, 뭐지? 너무 감췄는데?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이거 팩 같은 거야? 약간 슈렉팩 느낌인 거지 뭐. 슈렉팩이면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 지금 30분 다 지났지. 렌지나 쓰인 10분이 막 변지났어. 가끔은나 지금부터는 감정 Presenter 쓰는 것은 뭐가 difficult 난 잘 됐는지 도착했는데요? 이리와봐. 하도 puppe는 누가 뭐 Nazca가QP만 하니는 것 neben가. 진짜 웃자고 왔어요. 저는iroAD 대회에서 Forest Day Kingdom 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Candy очень 큰가 갈 ayuda. 전에 gleichzeitig 하는거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x3 어떻게 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